이재명 당대표의 속계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79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는 하셨는데 또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여라라는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 사기 모험을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하자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자 보호 구제 방안을 넣지 못했는데 시간이 급하니까 일단 합의하고 보완 대책은 향후에 하자라는 여당의 요구 때문에 불완전한 전세 사기 대책 입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6개월이 다 돼가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께서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국민의힘은 단 한 건도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 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가 피해 조사를 하기는커녕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생사 기로에 처해 있는데 정부의 당은 언제까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할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도 약속대로 서둘러서 개정안을 내고 신속하게 보완 입법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홍의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곡동에서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있어서 진행 중이라 발언을 하고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대통령 예산의 신형 연설이 있었는데 우리 민주당은 본회의장 내에서 상대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연설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세수부족 사태라든지 경제 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서 사과나 국정기저 전환이 없이 오로지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일관했다고 생각됩니다. 민심 앞에 겸허한 태도와 작은 변화로도 기대했던 국민들께서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의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겠습니다. 국가 예산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버팀목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2분기 말 가계대출이 1748조 9천억으로 전분기보다 10조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올라가 주요 43개국 중 세 번째로 높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 위축을 불러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자산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관리하고 가계부채로 인해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물론 해외 석하까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매우 위험한 수준을 이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가계부채 위험성과 대책 필요성을 제기해도 기담아 듣지 않던 정부 여당이 이제 와서 느닷없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어느 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 문제를 경고하고 나서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각종 대출기제 완화로 국민들에게 빚을 내라고 권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사실상 독려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가 세계적 추세인데도 국민들을 고금리 늪에 빠뜨린 것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등장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2030 청년들도 고금리로 인한 상환 압박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의 모든 나라가 국민의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반대로 국민에게 빚을 권하고 건전재정이라는 주수를 외치면서 정작 국민은 빚쟁이로 만드는 정부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귀하고 국민은 귀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고금리가 문제라면서 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비서실장은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좌충우돌과 관치금융 시도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깨달았다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던 국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길게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는 장기적 관점과 보다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부의 당이 뒤늦게 몇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민 고통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막기에 부족합니다. 간편적인 대출 규제를 넘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보다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대책 실행 과정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방안 등이 동반돼야 합니다. 정부는 스스로 철회한 가계부채 위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흉내내기 신융하기 이미테이션 쇼를 멈추십시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위기의식의 발로입니까? 느낌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악수 쇼핑 악수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야당과 소통하려는 흉내를 내시느라 수고는 한 것 같은데 모조품이 진품 명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혼 없는 악수가 겸손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흉내내기 추모 여배로 퉁친 겁니까? 반성제로 공감제로 비전제로 시정연설은 맹탕 그 자체였습니다. R&D 예산은 왜 대폭 삭감했는지 보완을 한다는데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대안도 해법도 없습니다. 병사 월급 올려준다면서 오히려 병사 후생복지 예산을 깎는 조삼모사식 김환과 우롱이 병사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한 진단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점점 어두운 전망뿐인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타계책도 없었습니다. 그저 총선용 선심성 예산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습니다. 총론과 방향 비전이 없는 F학점의 시정연설이었습니다. 93개국 142회 정상회담을 했다는 석빈 강정을 자화자찬하는 대목에서는 참으로 헛웃음 만났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읽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은 굵직한 대통령표 예산 대통령표 정책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혼 없는 맹탕 시정연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험지를 보내면 피받아 만든다 탈당까지 언급한 국힘 중진들 이란 기사 제목이 섬뜩합니다. 국민의힘 영남권 중진 의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봅니다. 헛덕집에 불난 것처럼 국민의힘 물 밑에서 마치 화산폭발이라도 일어날 기세입니다. 용산발 검사꽃기에 그대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북힘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임전무태 결사항전이 얼마나 실효적 성과를 거둘지 지켜보겠습니다. 용산들러리 합바지위원장 임요한 혁신위의 혁신안 1호가 대사면이라는 데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첫 행선지 광주에 가서는 5.18에 용서를 밀고 서울에 와서는 5.18을 폄훼한 자를 용서하겠답니다. 광주에서의 용서 구걸과 용서받지 못할 5.18 폄훼는 용서하겠다는 언어도단적 두 용서는 도대체 뭡니까? 이것도 조삼 모사입니까? 광주에서 용서쇼하고 서울에서 광주 5.18 기만쇼를 하는 겁니까? 광주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지금 장난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 없는 악수쇼, 임요한 혁신위의 기만적인 용서쇼, 국민의힘은 이미테이션 쇼당입니까?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 읽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위법을 무릅쓰고 낙하산 임명을 시도하고 있는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파헤쳐드립니다. 지난번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의혹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는 월급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박민 후보자의 이상한 소득과 지출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먼저 소득에 대한 의혹입니다. KBS 박민 사장 후보자는 문화일보 편집국장 및 법조 언론인클럽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8년 정치부장 시절엔 연간 기타소득이 120여만 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1,600여만 원 2020년에는 무려 3,200여만 원 2021년에는 1,600여만 원을 취득했습니다. 기타소득은 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일 수도 있고 배당소득일 수도 있지만 인사청문 요청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민 후보자는 문화일보와 문화일보자회사인 디지털타임스의 비상장 주식만을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박민 후보자는 문화일보 편집국장 재임 시절 급격하게 근로의 기타소득이 청년 근로자의 연봉만큼 증가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KBS 이사회의 면접에서 인정했던 일본계 기업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 외에 만약 다른 기업의 자문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이라면 이 또한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지출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박민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및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7억 151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문화일보 편집국장 시절 세전 연봉이 7천여만 원이라고 확인했고 그러면 실수령액은 대략 6, 7천만 원 정도 될 거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득수준과 재산에도 불구하고 지출수준이 공개된 수입에 비해서 현격하게 높다는 이상한 점입니다. 2018년 정치부장 시절에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를 포함해 총 1억 3천여만 원을 지출했고 편집국장 및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이던 2019년엔 총 1억 2천여만 원 2020년엔 총 1억 2천여만 원 2021년엔 총 1억 3천여만 원 2022년엔 총 2억여 원을 지출했습니다. 박민 후보자를 제외하고 부인 등 별도의 수입원은 없습니다. 현재 재산과 월급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본인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금액 대략 한 2백가량을 몇 년 동안 연이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계의 현금 흐름은 박민 후보자가 청문회에 제출한 재산으로는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후보자 스스로 해당 기관의 금융거래 내역 일체를 공개해서 의혹을 밝히길 요구합니다. 만약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부정하게 취득한 또 다른 수입원이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얼마 전 갑자기 경기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말 뜬금없는 발표였습니다. 대통령실도 관련 내용 검토한 적 없다. 오세훈 시장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 라고 합니다. 법적 행정적 검토 없는 발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두들 예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천공이 무슨 말을 했을까 설마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역시나 천공이 등장합니다. 천공은 지난 8월 26일자 강의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설마했는데 또 천공입니까?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수도 서울이요 수도 서울이요 수도 서울이 어디도 하고 서울하고는 하나래요. 그게 다 이래요. 그러니까 수도 서울이 되려고 하면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우리 지원 자체들을 달라 이 사람이 아니고 이것이 통합이 돼서 뭐가 돼야 되냐면 통포로 같은 수도 서울을 맡겨야 돼요. 경기도는 전보다 서울의 중심에 에너지를 물고 전보다 살아나가는 데라서 이게 전보다 수도 서울을 넣은 거 통폐합해야 돼요. 천공은 지난해 1월 16일 강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주장과 천공의 경기도 서울 통폐합 주장이 참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설마하니 집권여당의 대표인데 혹세 무민하는 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내세운 공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들로 진행되는 회개한 정책과 천공의 말은 죄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회식자리에서 장시간 무속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이를 듣고 윤석열 총장이 가짜 승려나 무속인에게 속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천공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설마 아직도 천공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모두 우연의 우연이고 그저 사실이 아닌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무속인을 철석같이 믿고 무속인의 말에 따라 나라의 정책을 자지우지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을 뇌물수수와 범죄 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형적인 재직구 봐주기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제기된 가장 중요한 의혹을 누락한 것입니다. 정영학 녹취록과 김만배의 피의자 신문 조소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의 위례개발 사업 관련한 수사를 무마하는데 곽상도가 개입했다는 진술이 등장합니다. 김만배는 2021년 11월 14일 피의자 신문 조소에서 곽상도가 힘을 써서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검사에게 말했고 검찰 증거기록에는 정영학과 남욱이 김만배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곽상도에게 인사를 시켰다고 진술하는 대목도 존재합니다. 김만배는 검찰 조사에서 곽상도에게 사건 처리를 부탁했고 실제로 잘 무마됐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곽상도의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은 위례사건 수사 무마의 대가일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쏙 빼놓은 것입니다. 곽상도 수사의 불똥이 검사들에게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산조축은행 1,155억 대장동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바주기 그리고 담당검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만배의 등장 박용수 특검이 변호사로 나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검사의 행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만배는 당시 부장검사와 담당검사 이름까지 명확하게 거론했고 곽상도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55클럽 특검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맹탕이었습니다. 공감 하나도 없는 그런 시정연설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깊이 사과했어야 합니다. 경제를 망가뜨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민생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대통령은 꼭 그 약속 지키십시오.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한 얘기 내일 잊어버리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또 나타날까 걱정이 태산이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병사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전문위원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병사들이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해놓고 병사들이 경축일, 특히 추석이나 설날 국군의 날이 되면 특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특식을 정말 치사하게 아홉 번에서 세 번으로 줄였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군에서 운동을 합니다. 우리 병사들의 축구와 예산 36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병사들이 생일이 되면 15,000원짜리 생일 케이크가 나갑니다. 그런데 생일 케이크가 50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말 비정한 정부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효도 휴가비 60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일은 이건데요. 병사들의 머리를 깎는 이발비 약 458억이라고 하는데요. 이발비도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데 제가 본 내용이 사실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병사 월급 올려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엄청난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을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에게 경제를 망친 대통령 그리고 우리 병사들을 태병대 병사의 사망사건 나라 지키라고 보냈더니 아이가 무검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사과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화자찬식으로 어제 시정연설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번 더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판넬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09개 국가 중에서요. 무역협회가 조사를 한 겁니다. 무역협회가 조사를 했는데요. 북한도 109위입니다. 무역적자가 대한민국이 23년에 200위입니다. 이거는 IMF 자료를 근거로 무역협회가 조사를 한 건데요. 이렇게 망가뜨려서 되겠습니까? 대통령 한 지 1년 반 됐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에 대통령 처가 일가 땅이 행제를 한다. 양평고속도로까지 휘게 만들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단식했던 여현정 양평 더불어민주당 군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 군의원들이 이 여현정 군의원을 제명시켰습니다. 참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현정 군의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이 효력정지 가처분이 어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힘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주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시나 1년 6개월간의 폭주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민생을 운운하며 마른 국민을 위하는 척 시종일관 자화자찬의 뻔뻔한 양두구육 연설에 불과했습니다.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청년 내일 채용공제 등 청년 고용예산은 50% 이상 삭감하고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등 청년 일자리 예산은 80%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새 6만 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더 줄어들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을 국가 경쟁력으로 키우겠다면서 R&D 전체 예산을 5조 2천억 원 약 16% 삭감했고 이중 긴급재난 등 R&D 예산까지 90% 삭감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래 연구인력이 현장을 떠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더 추락할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언급은 이런 반구 없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비정해질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양머리만 걸어두면 계곡인 줄 모를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양두구역 예산을 더욱 철저하게 따지고 민생, 일자리, 안전 예산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자녀 학폭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 해명을 하더니 탄핵 사유도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정립하고 있습니다. 역시 꼬꼬무 이동관 위원장입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끌어내리려는 이동관 방통위와 감사원의 짬짬이 유착이 법원에 의해 재차 무산됐습니다. 방통위는 감사원과의 협작도 모자라 대형 노폼까지 동원했지만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결국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고 끼워넣은 이사로 인해 방문진 이사 정원은 9명인데 10명이 된 우스꽝스러운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KBS 이사회는 스스로 정한 규정까지 어기며 박민 사장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사장 인청 전에 KBS 이사회 사장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2인 꽁짝꽁짝 방통위가 온갖 전행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대통령 과동기와 짝꿍처럼 앉아 온갖 오만한 위법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서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언론 장악을 위한 얄팍한 속임수를 당장 멈추고 책임있게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제179차 최고위원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조삼모사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저런 예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사정원 학대 얘기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정부가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국정과제를 던졌다가 반응받으면서 슬그머니 처리하고 또 이것도 한번 던져봤다가 또 반응 시원찮으면 슬쩍 없애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진지하게 국정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삼모사보다 더 나쁜 게 빈 음식 접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조삼모사는 아침에 3개 준다고 또 저녁에 4개라고 했더니 막 화내니까 왜 그것밖에 안 주냐 그러니까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아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상대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빈말하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책을 냈으면 진지하게 관철해야 되고 또 정책을 내기 전에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아주 초보적 조언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